예쁘긴 했구나, 명주가. 난 예쁘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. 저런 거 보면 참 말 조심해야겠어. 왜? 왜? 해상치도 못한 대답이 나오니까. 참 내가 작가님 글 보고 느꼈지만 참 남자랑 여자랑. 말은 왜 돌려? 그렇게 예쁘면 사기지 왜? 혼잣말을 되게 크게 하세요. 뭐 하는 거예요? 입 막은 거죠. 야하게. 계속 해보시는 거. 저리 안 가요. 둘이 이거 보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. 벌써 진짜 옛날 얘기. 옛날 얘기 같다. 이건 아까 끝났죠. 우리 그리스 때가 거의 10월이었죠, 다. 10월 한 달. 그쵸. 10월, 9월 20몇일 날 가서. 9월 말에 갔죠. 아우스 등장했다. 이것도 아마 그때 처음 대본에는 굉장히 블록버스터 씬이었어요. 야외에서. 야외에서 헬리콥터가 등장하고 헬리콥터가 계속 날아다니고 헬리콥터 조명이 비추고 폭발하고 아구스 저택이 날아가고 뭐 이런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때 다치기도 했고 저때 손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배고프신가봐요. 배고프신가봐요. 드세요. 네. 네, 말씀 안 하세요? 씹는 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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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